육상 생활을 하는 절지 동물 가운데 가장 큰 종류로 알려진 야자집게의 집계발 힘이 최대 340kg으로 추정돼 육지생물 가운데 최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추라시마 재단은 33g에서 120g에 이르는 야자집게 29마리를 대상으로 집계발의 무는 힘을 측정한 결과 대체로 체중의 90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야자집게 중에는 체중이 4kg에 이르는 것도 있어서 이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야자집게의 집계발 힘은 최대 337kg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사자가 먹이를 무는 힘인 300kg을 능가하는 것으로 육지생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